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소리 잘 들립니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혼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미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아멘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혼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작부터 전도서에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서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수래 공수거 인생 무상 덧없음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은 보람이나 실속이 없는 덧없는 허황하며 믿지 못하는 공허함 무익함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분들을 보면 이런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늘 얘기하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이 있는데 상대적인 것은 필요하다. 내게 없는 것이 뭔가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합니다. 내게 없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 내게 없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자녀든 자녀의 축복이든 남편의 축복이든 아내의 축복이든 뭔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만족하고 절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이혼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자살하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든 부귀의 영화를 누렸던 저와 여러분은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천명의 여자를 거니려 했던 솔로몬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타락했거든요. 이 사람이 전도서 1장 11절 14절에 들어보며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로다 물론 살아가는 동안은 그렇진 않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창조지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지를 기억하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래 결국으로 다 드렸으니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무엇이 영원하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고 창조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미 와있는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미 와있는 영원한 응답 전도서는 어떤 면에서 영원하다는가 아니는 것처럼 부르는데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이미 와있는 응답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문 28장 10절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인생 무상이 아니라 공수료의 공수국이 아니라 이미 영생이 이미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전해도 지금도 미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린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미 와있는 응답 중에 응답 영원한 응답 여러분 영원한 응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지 마세요. 영원한 응답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지 마세요. 영원한 응답을 찾기 위해서 막 헤매지 마시라고. 물론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집중은 필요하죠. 2사의 40장 8절에도 보면 풀을 마르고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2사의 54장 2절에도 내 장막의 털을 넓힐 것을 믿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영원한 것입니다. 2사의 40장 28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혼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 영원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응답 속에 있고 영원한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 중의 축복이다. 히브리스 13,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결되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우리의 구세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폐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도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응답이 와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성령님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원한 응답 속에 있고 영원한 응답이 우리에게 와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한일스 2장 17절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전도서에 말하는 것처럼 해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절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자녀 키워야 되고 손자, 손녀 키워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당연한 건데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스 38절에도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응답이고 내세에도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있는 영원한 응답 속에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들 것이 뭐냐면 영원한 응답은 영원 속의 오늘입니다. 영원한 응답은 영원 속의 오늘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와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갑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지갑 속에 돈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제가 볼편 속에 아, 제가 볼편 속이란 말이에요. 이 속주머니 볼편이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군에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을 위해서 우리가 헤맬 필요는 없어요. 영원이 이미 요하모 5장 24절에 보면 나 본인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생명과 영원은 우리 속에 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원 속의 오늘이라는 다시 올 수 없는 오늘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777 보니까 지금 강서 이대교 집중훈련을 하고 있는데 777 그 77줄 중에 일곱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 다른 말을 말하면 성사미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에게 있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니까 영원한 것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 속의 오늘을 붙잡지 못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 영원 속의 오늘 중에 7망대를 잘 세워나가라.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는 길가파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론이 복원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보면서 내 생각이 너무 잘못됐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내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아, 초장론이 별론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교구에서 만나니까 없으면 안 될 뿐이야.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지 내 생각과 경험과 이론이 길가파처럼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러 불신앙으로 돌밭은 환란과 박해와 시험과 문제 속에서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가시밭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칠 망대 중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오늘, 날마다 누리게 되어지면 길갓밭, 돌밭, 가시밭이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는 옥토밭의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있죠. 그게 장막탈을 넓히는 응답의 플랫폼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속의 온우를 칠 망대를 잘 세워나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멀리 있다고요?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죠. 우리 안에 정확하게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계신 거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인다고 믿기 때문에 이 망대를 성삼위 하나님과 이 보좌의 축복을 쫙 세워나갈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어있고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드릴 것이 뭐냐면 칠여정입니다. 여정 중에 거두절미하고 칠여정 중에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게 3운동입니다. 3운동 3운동 중에 스타트만 저도 이번 주에 계속 심방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만은 결국 새가족 정착과 장당의 교수석자 예배 회복이거든요. 또 나가서는 이 스타트만은 교회의 장막에 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장막에 터는 4천만 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새가족인 것 같아. 자기 주위에 세 분이 있는데 너 오늘 친환생을 하느냐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더래요. 이분이 잘 모르니까 신방하면서 야 그럼 세 명 뭐 하나라 다락방 하자 그럼 준봉님 계시니까 그게 망대입니다. 한 사람에게 다락방 열리면 되는 건데 여러분 칠망대를 영혼 속에 오늘 성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여정을 잘 사셔야 돼요. 전도자의 여정 보금적인 헌신 보금 증거하는 것 보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4천망대 이게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 3, 7 치유의 응답을 이게 여러분 바울은 4경의 20장 24절에 보니까 이 보금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개연가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저는 문득 지역을 지날 때마다 동대문이든 의정부든 저쪽에 뭐 성도든 지나다 보면 문득 아 여기서도 캠프에 있었는데 아 여기서도 캠프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어제 지역에 신방 갔는데 우리 학명 스폰서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수사 때 20년 전에도 막 그 캠프 학장비나 열심히 돌아다녔서 그러더라고요. 삶의 여정이 보금 누리는 여정이고 보금 증거하는 여정의 삶이 영혼 속에 오늘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3운동 이게 슬로건으로 니들면 안됩니다. 스타트 만 이게 교회는 만 명이지만 우리는 한 명만 제대로 하면 영혼 속의 오늘이거든요. 장당기 계속적 한 명이 예배 후기 되어진다.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된다. 그게 스타트 만 속의 오늘입니다. 스타트 만은 만 명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 명 그러면서 여러분 2, 3, 7 치유 현장에 이 보금을 증거하면 됩니다. 작은 세 번째는 7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속의 오늘을 24시 갈보리산의 연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의 십자가 이게 새벽 예배 어쩌다 한 번이 있기 때문에 새벽 1시가 되어도 잠이 안 와. 어제도 신방 갔다가 집에 가니까 10시 넘었나 3시 50분 일어났는데 지금 비몽사문관이에요. 그래도 갈보리산의 연약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냈다. 이 갈보리산의 연약을 24시 누리게 되어지면 해방과 자유 이게 다섯 가지 확신으로 오거든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이 믿어지면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이 오거든요. 갈보리산에 이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모든 운명과 사주 발전부터 끝냈다. 자유해방이거든요. 감난산에 정확한 미션이 있거든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24시 이전편을 누린다면 반드시 갈보리산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의 축복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의 연약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성룡 충만과 권능을 통해서 증인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마가다락방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있어요.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칠 망대 칠 여정 칠 이종표를 걷게 되어지면 매일 그렇단 말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을 해도 아니면 살아가면서 전도 대상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 문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하시기 때문에 어서 찾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일소를 통해서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론적으로 영원한 것 영원한 응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과 집중과 도전을 삶을 살면서 기다리게 되어지면 그 영원한 것이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신 있게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어있습니다. 영원함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보금 전도자의 삶입니다. 저는 가끔 사명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희미해질 때 요즘 바쁘잖아요. 2월 달부터 캠프해야 되겠다. 희미해질 때마다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그게 허윤정 권사님이에요. 이제 소천학이 몇 개를 전에도 보면 토요일날 캠프하면 나이 드신 분 한 분이 계신데 집사람이 되셨죠. 80, 90 다 돼가나? 이분이 어머님이 예수 믿었는데 이분은 평생 안 믿었었는데 지금 80 중반인가 후반인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교회 나가야 되는데 장르교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우리 캠프 때 허윤정 의사님 만나서 이분이 보금 받고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데 지금 나이가 드시니까 예배를 해보고 못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영접시켜달라고 이제 갔어요. 허윤정 권사님하고 이제 허윤정 권사님이 소천하셨어. 갔는데 허윤정 권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들에게 내가 지금 암인데 오늘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하늘나라 가면 당신이 보금 안 받으면 내가 죄스러운 것 같아서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당신에게 보금 주고 싶어서 목사님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원한 작품이 뭡니까? 여기서 영원한 작품이 뭐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냥 보금 전화다 가는 게 영원한 작품이지. 물론 그리스에 따라 또 큰 뭐 세계보금화 해야 되고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제자 세워야 되겠지만 저와 같이 이름 잊혀진 우리에게는 그냥 보금 전화다 가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나이 들어가가지고 막 치매까지 와가지고 살다 살다 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탁 하는 게 낫지. 빨리 끝내겠습니다. 환경, 나이 싸워가지고 계속 몸부리 치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길 자예요. 그것이 영원한 유산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유산 중 유산이 대산론에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여 기쁨이다. 우리가 보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보금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지역 식구들 돌보는 것 이게 영원한 작품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여 기쁨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손자 손녀 돌보는 건 당연한 거고 지역 식구들 돌보는 거 지역 성들을 생각나는 것이 너희가 나의 상급이고 기쁨이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바울이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어요. 에베스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의 그의 뜻들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래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보금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천으로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십니다. 이미 영원한 기업인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 속에 오늘을 날마다 어떻게 칠여정 칠망대 칠여정표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실천과 적용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축원합니다.